글라스위테 오리기날은 독일의 작센주 글라스위테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계 제조업체이다. 독일에서의 업체의 정식 등록명칭은 글라스위터 우렘베트립이다. 이 회사는 2000년 이래 스와치그룹의 자회사이며 글라스위터 우렘베트립의 여러 브랜드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글라스위테 오리기날이다. 글라스위테 오리기날사의 기원은 18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초는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해가 작센의 시골에 설립한 시계 제작소이다. 당시 그 고장의 은채광이 급감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했다. 주정부의 융자로 랑해는 지역의 노동자들을 시계 제작자로 교육시키는 과정을 개설했다. 그 결과 글라스위테 지역에서는 시계 제조업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제2차 대전의 발빨과 함께 글라스위테의 시계 제작은 전쟁에 요구되는 시한폭탄의 타이머의 제조로 확대되었다. 종전 후에는 소련 점령군이 글라스위테의 모든 작업장들을 해체시켰다. 이어서 1951년에는 점령지인 동독지역의 모든 민영 제작소들을 하나의 업체로 통합시켰다. 당시 흡수된 업체들 중 저명한 제조업체들로는 UROFA, UFH, 그리고 1948년에 이미 구규화된 아아랑해 운트제네가 있다. 동독체제 하에서 생산을 시작한 글라스위터 우렘베트리베는 동독 그리고 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의 다양한 시계를 납품하는 공식시계 제조업체였다. 그 과정에서 손목시계의 제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하게 되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글라스위테 슈페치마틱 손목시계 무브먼트 우렘베트리베에서 사용되었던 기계식 무브먼트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90년도 길이 통일되면서 종래 동독의 우렘베트리베는 우렘베트리베에 의해 승계되었다. 이후에 새로 생긴 업체는 guv 또는 글래시어트 오리지널이라는 브랜드로 기계식 손목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guv위 라인에선 스위스산 eta 무브먼트를 납품받아 시계에 내장한 반면 글래시어트 오리지널 위 브랜드는 독일 통일 이후 최초의 순수 독일산 무브먼트인 guv10에서 30을 생산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글래스위트의 오리지널에선 우선시, 분, 초, 그리고 날짜 표시 시계를 생산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새로운 업주인 파이퍼와 발너가 모델라인의 변화를 가하고 시계 케이스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회사에선 새로운 무브먼트가 개발되었다. 수동식인 guv12에서 50와 자동식인 guv10에서 60이 탄생했다. 기존의 무브먼트들의 개선과 새로운 무브먼트의 개발로 인해 시계의 월위상 표시, 저장 에너지 표시 기능, 연구 달력 등과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는 스와치 그룹이 글래스위트의 오리지널을 매입한다. 글래스위트의 오리지널의 오늘날의 생산 라인은 광범위하다. 페노데이트 모델들은 수동식, 자동식, 크로노그래프, 투어빌리언, 월위상 표시식이 있다. 그리고 세너터 라인, 사각형 모델, 그리고 스포츠 모델까지 다양하다. 시계의 재질은 강철, 금, 백금에 일어른다. 글래스위트의 오리지널의 모든 손목 제품들은 일련번호가 있다. 모델마다 4자리의 고유번호가 시계 케이스의 아랫면에 새겨진다. 따라서 모든 시계는 고유번호를 단셉이다. 이런 방침은 시계의 고유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도 효과적이다. 도난 제품들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에는 별도로 고유번호에 관련된 시계의 제조, 유통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고가위 제품들은 마이스터베어켜라는 한정판 라인으로 출시된다. 지금껏 글래스위트의 오리지널의 이름난 광고 모델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광고에 출연했던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역임했던 미하엘 발락 선수, 그리고 2006년의 광고에는 전 포뮬러원 선수 크리스타인 단어가 있다. 2008년 여름에는 아우디 레이싱과 아메리컨 르망 시리즈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스폰서링 협상이 진행된 바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